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것은 오후 6시 5분쯤 됐습니다. 기자들도 그전에는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45분 전에야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발표한다 이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발표하기 전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모두 13분이었습니다. 추미애는 이날 오후 6시 6분쯤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동검찰청 1층 기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6시쯤에서 발표한다고 예고를 갑자기 했습니다. 법무부 기자회견을 서울고금 2층에 있는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에서 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협소하던 이유로 중간에 장소를 한층 아래에 있는 고금 기자실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던 법무부 대변인실이 기자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2월에 마련한 사무실입니다. 서초동 고금검찰청 1층 기자실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 브리핑은 오후 5시 21분에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21분 이전에는 기자들이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무슨 발표를 할 것인가. 그런데 5시 30분 전후로 해서 기자들 사이에 연락이 오고 중대한 발표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변에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일찍이 해임 건의도 있나? 그리고 직무 정지 이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 말이 오갔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기습 불구속 기소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검사의 장모 변호사로부터 의견서를 받기로 한 것이 25일입니다. 그건 내일입니다. 의견서를 받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기섭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서도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방적으로 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오후 21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돌려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추미애가 브리핑에 직접 나온다는 건 오후 5시 48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추미애가 발표할 줄도 기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자단은 추미애 장관이 기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설명하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자들에게 노티스를 미리 주지 않고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항의를 했지만 추미애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단상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날 추미애는 준비된 기자회견만 읽고 6시 19분에 단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시 6분에 올라가서 6시 19분에 왔으니까 13분 걸렸습니다. 13분. 그러니까 읽어드렸던 제가 당영상의 다른 부분에서 추미애가 읽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추미애가 발표했 전문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취재진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안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하고 징계 요구를 한다 하니까 그 전에 기자들 사이에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해임 건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그래서 기자단이 해임 건의는 안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는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자단은 너무 일방적이다. 오늘 이렇게 할 거면 내일 하지 그랬냐라며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추미애는 묵묵부답으로 고금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철후 법무부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이 떠나자 고금 로비에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고금 기자실을 브리핑 장소로 잡았다. 급박하게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기자단에게 사과했습니다. 브리핑 시간 내에 추미애는 질문도 받지 않았고 기자들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통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 발표를 하고 난 배경 설명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잡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고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양해받는다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급박하게 이것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장모를 기소하고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라고 하는 것들 징계 또는 직무 정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논센스로 보였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와서 검찰총장이 대원한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힙니까?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검찰총장으로 앉힌 춘미애와 문예인 정권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앉혀놓고 이제 거꾸로 역추적해서 탈탈탈 털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그때의 했던 일들, 그때의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한다 직무 정지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억지다. 그래서 기자들도 오늘 춘미애가 깜짝 놀 줄 몰랐는데 그러나 이 정권이 급박하니까 급박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기소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해서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던 편검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쇼를 보냈던 것도 결국은 징계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편검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편검사 두 사람이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의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뭐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화로, 핑계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상 감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검사가 됐든 위에 검사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직무 정지고 징계 청구입니다. 법치를 중단시키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함으로 해서 이제 권력 비리를 다 덮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의 업무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앞으로 남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한도 손치더라도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수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대한 장악, 또 직무 정지, 징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미애와 문재인 정부에게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